골든 디스크 대상. 골든 디스크상 가수 부분 대상. 최고 인기 가수상. MBC 10대 가수상 대상. 발표해 주십시오. 여러분 아시나요? 아시나우의 조성근. 대상을 수상하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조성근 씨 축하드립니다. 조성근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나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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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까지 조금만 그때까지 조금만 날 기다려줘 오늘 1998년 12월 첫째 주 1위 감미로운 위성의 발라드 황태자 가수 조성봇입니다